현신의 권사의 눈물. 나는 서재일 목사. 수십 년 전 시골에서 목회를 하던 어느 날 한꺼번에 십여 명의 대가족이 믿겠다고 찾아왔다. 한 명이라도 더 오길 목을 빼고 기다리던 때이니 기쁨이 컸다. 그러나 큰 부담이었다. 맏아들의 정신 이상을 고쳐주면 계속 나오겠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우리 교인뿐 아니라 좁은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목이 쉬도록 이 정신 이상 청년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기도했다. 낫기만 하면 교회 부응에 결정적 대기가 되기에 더욱 크게 기도를 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낫지 않고 오히려 발작이 더 심했다. 그때 어느 친구가 전국 순회를 하며 병을 고치는 대구의 현신의 권사 재단을 소개하기에 이 청년을 꺼기에 데리고 갔다. 환자들 앞에선 현 권사님은 낯선 환자들을 보더니 불쌍해서 계속 우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환자를 이용해 교인 수를 늘리는 대만 관심을 두고 그 귀한 청년을 두고 울지 못한 죄를 회개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 11장 35절 간증자 서재일 목사 원주영강교회 현신의 권사 입신의 교훈 현신의 권사는 대구에서 신이은사로 유명한 분이었다. 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안수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숨을 거두고 영원히 천국에 갔다. 가서 보니 자신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갔으므로 자신의 집이 크게 지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개집같은 초라한 집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를 모르느냐고 물어보았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였다. 자신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병고치는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면서 보금을 전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를 모르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고 반문하셨다고 한다. 한국의 유명한 몇 분의 목사님, 조용기 목사 등을 꺼명하면서 이분들은 모르시느냐고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을 모른다고 하셨다고 한다. 너무나 놀라서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여 허락을 받아 되살아나게 되었다. 마침 시신은 칠성탄에 니어든 채로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입관을 미루고 있었다고 한다. 살아나서는 그동안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헌금한 것을 모아둔 것이 수십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액 북한 성교원에 헌금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모른다고 하셨던 그 목사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회개하라고 전해주었다고 한다. 조용기 목사 역시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한 하나님을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가 엘린 복지타운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에 유명한 사건으로 한국의 모든 신문에 크게 실렸던 이야기이다. 본인도 모 중앙지에 일면 상단의 가로로 크게 낫 내용을 잘라서 수년간 가지고 있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제조와 사명을 나의 배를 불리고 이 세상에서 먹고사는 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일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교회 신유은사가로 유명한 현신의 권사의 입신 이야기이다. 현신의 권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현신의 권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다. 이에 놀란 현신의 권사는 아니 예수님 저를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현신의 권사를 모른다고 하셨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가 그럼 예수님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누구와 서울의 모모모 목사님은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의 체험 후에 현신의 권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날 수 있었고 깨어난 후에 자신을 재산을 털어 그 당시 충별표 교회 김별표 별표 목사님을 찾아가 그 돈을 의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달라고 하여 이에 북한 선교회가 탄생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왜 주님은 현신의 권사와 불신자들까지도 아는 세계적인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이것이 황당한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 주님은 산상수원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바깥 어두운 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인간의 보는 눈과 주님의 보는 눈은 이와 같이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열거된 사람들은 사실 불철주야 목회를 했고 주님의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께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왜 그럴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또한 불철주야 목회를 하여 대형교회를 이루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1. 첫째는 동기의 문제이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새를 얻어 교회를 하든 건물을 지어 교회를 하든 외형적인 교회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마다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기보다 성도들의 숫자를 채우려고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일부 목회자들이겠지만 타교의 성도들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한국교회를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순수한 동기로 목회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목회를 한다고 해도 그날의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때로는 세미나도 해야 하고 보흥회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혼을 깨우고 살리려는 순수한 동기가 없다면 일을 하되 그날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둘째, 열심히 일을 하고 열매를 맺어도 그날의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잘못된 동기를 가질 때 그날의 버림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목회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책을 쓰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든 동기는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이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하는가?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그 영광을 내가 가로친다면 그는 그날의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어 정욕으로 욕심 가운데 육신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날의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고 각각 어두운 틀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늘 순수하고 순전한 동기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받쳐 당신의 나라와 일을 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서 늘 순수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